자, 이제 한 손으로 턱으로 하는 거 아니야, 턱으로 지금 턱으로 하고 있는데 와... 아, LED를 보여줄게요. LED가 위에 있는데, LED가 전선을 껐다 껐다 할 수 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펜 소리가 너무 커서 펜을 뺐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께서 LED를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LED랑 선이랑 같이 해결되었네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동일단원이 아니라 같이 했어요. 보시면 여기 선이 있거든, 선. 여기 선이 LED 선하고 같이 펜, 펜 소리가 너무 큰데 좀 양해 주세요. 펜 소리가 너무 큽니다. 펜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커가지고 한 손, 한 손 신공. 안 되네. 한 손 신공. 자, 둘. 한 손 신공. 펜 소리 너무 크니까. 아, 불 나오죠? 아, 펜 소리 봐.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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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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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불 나오게 할까요, 가입이? 일단 불 나올 수 있는데. 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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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처음. 떼가지고 하나. 왜 Jesus 통 가지고 다시 침대 그대로apolis. 하나. tandem 이렇게 넣고, 펜카드 너무 커가지고. 쫄깃하게 될지 보시면 이제 전원 끌게요. 짠, então 이것도 이렇게 되죠? 다 tempor tempor Katherine. 이렇게 wonderfulείей에 네. 사실 저 차도 주인공인데 TRS 포리티 한손으로 하다보니까 양이로 하세요 두사람이었으면 차 부대를 하겠죠 지금은 한손으로 하다보니까 한손으로 또 어렵네 어 그쵸 자 여기까지서 여기까지 멈추지 마시고요